네 반갑습니다 조이크 오디오 입니다 자 오늘은 좀 제품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아스트랭컨 청음샵이면서 판매점입니다 울산 유일하게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하이파이 오디오만 작업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sp 3000 입니다 종전에 sp 2000 을 저희들이 계속 꾸준하게 팔다가 sp 3000이 신경 나오는 바람에 한번 내려서 고객 요청을 해서 판매를 또 하나 하고 음악을 청취해봤는데 sp 2000 과 3000 차이는 확연한 차이랍니다 그건 sp 2000 보다는 sp 3000이 한 두 수에서 세 수 정도 위인 것 같아요 음질이 홈워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카우드에서 공간을 꽉 채우는 단단한 소리와 리얼한 질감, 뉘앙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객분이 그거를 처음 해보시고 이걸 선택하신 거라서 전혀 후회가 없다고 하세요 워낙 좋으니까 그 다음에 또 sp 2000과 3000의 달라진 점은 종전에 sp 2000 같은 경우에는 2.5 밸런스와 3.5 언밸런스 그 다음에 광아웃 옵테칼이죠 그게 이제 탑재됐었는데 요번에 3000 같은 경우에 바뀌면서 중앙에 4.5 밸런스 케이블과 2.5 밸런스 케이블 그 다음에 왼쪽 이어폰과 그 광을 같이 쓰도록 된 단작이 있죠 예 그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그 칩이 종전 sp 2000 같은 경우는 2개 했는데 지금 4개로 바뀌었습니다 음질도 확연하게 완전히 차이 나고요 그거는 뭐 비교할 대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 고객분들께서 DSP 앰프를 달면 무조건 소리 잘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출력이 뒷받치면 안되면 안되겠죠 50와트 가지고는 사실 약할 수 있습니다 그 DSP 앰프는 최소 75와트에서 55와트 이상 넘어가 줘야만이 견뎌습니다 소리가 그 다음에 50와트 가지고 소리 크게는 뭐 그런대로 순종보다는 크게 나지만 질감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75와트 55와트 이상 되는 것들만 선전하구요 자 DSP 앰프에 보면 옵티컬 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이런 대액 같은 경우 장갑 작업을 해서 듣게 되면 순종 차량에서 크렐이라든지 액튠, 젤리베 이런 사운드에서 듣지 못한 그런 아주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에서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에서 가장 많이 다니는 게 또 그거죠 그 아래에서 나오는 사운드 힐러 그게 이제 차량에 나오는 순종 앰프 달려있는 차량에서 나오는 캔시노를 앰프로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디지털로 변환해서 뭐 헬리스라든지 매치에 접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퀄라이징식에서 툴을 하게 되면 순종에서 나오는 소리는 거의 뭐 다 잡아낼 수 있죠 거기에다가 사운드 힐러보다 항상 또 우회 더 좋은 게 뭐냐면 이런 대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고음질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운드 힐러의 광을 옵티컬을 변환하는 광을 디지털로 변환해 주는 것과 그냥 순종에서 잭바이 잭으로 쓰는 것과는 완전히 확연히 틀립니다 광으로 들어가느냐 안그러면 순종에서 나오는 하입력 신호 가지고 작업할 거냐에 따라서 음질은 천차만별입니다 저 하입력만 넣었을 때 소리는 광을 비교하면 소리는 쓰레기입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광 사운드 힐러로 달아서 광을 작업해 주느냐 안그러면 이제 이런 아스트랭컨 광을 달아주느냐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스트랭컨 청음성과 판매자가 작업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전화 한번 주시고요 청음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또 한번 전화 주시면 또 청음식 자체 슬라이브 청음식 자체 청음식 자체 청음식 자체도 가능하니까